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판매합니다. 포슬포슬 달콤하고 고소한 미니 단호박 로얄과 개당 200g-500g 내외 3kg 10개 내외 크기는 약 200g-500g까지 다양하며 출고식 크기는 랜덤으로 배송됩니다. 미니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 보다 크기는 작고 칼로리는 낮고 당도는 더 높습니다. 강력한 햇빛이 당도를 높여 단호박 고유의 맛을 더욱 깊게 해주는 명품 미니 단호박입니다. 품종 보호장, 산지, 국내산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재배, 선별, 판매까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신선하고 그늘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판매가격 판매가격 3kg 한 박스 25,900원 무료배송 5kg 한 박스 32,900원 무료배송 미니 단호박 밤호박 보호장 3kg 5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